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. 자 우리 A, B, C 문법 포인트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고 뒤에 PP야, ING야 나온 거 보니 이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가 명사를 꾸며주는 아 명사를 꾸며준다? 뭐죠? 형용사죠. 자 근데 형용사가 꾸미는 게 아니라 동사의 형태가 명사를 꾸미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분사라고 하죠. 그래서 이 PP라는 과거분사야, ING라는 현재분사야를 묻는 건데요. 자 우리가 과거분사, 현재분사를 구변하는 법은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, 그리고 현재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.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워킹 메모리 혹은 short term memory라고 하는 이 단기 기억은 term 용어인데요. 자 어떤 용어냐면 자 the fact, 이런 사실을 describe,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. 그치? 자 용어라는 건 that, ear라는 이런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, 사용되어진 용어. 용어가 이걸 사용하고 있진 않잖아요. 그치? 용어라는 게 수동의 의미로써 이 뒤에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더라. 라고 하는 수동이랑 훨씬 가깝죠. 자 그리고 참고로 능동이 오려면, 유징이 오려면 뒤에 바로 이 목적어인 명사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근데 명사가 아니라 투동사원형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고 있죠. 그래서 이 명사의 유무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요. 자 거의 100%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래요. 다시 과거분사는 뒤에 이 명사가 온다 안 온다? 안 오고요. 현재 분사는 이 명사가 바로 따로, 바로 따라서 나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이 used, 여기 과거분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b는요. other야, others야 인데요. 이거 너무 쉽게 찾았어요. 자 선생님 어떻게 찾았을까? 이 썸의 짝꿍으로 찾았어요. 자 어떤 사람들은 right, 씁니다. furiously, 정말 그들이 노트북에다 정말 열심히 쓰는 거야. 자 이 썸의 짝꿍은 누구예요? 어떤 사람들은 그렇고, 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, 그치? 봐봐. 여기 썸은 복수로 어떤 사람들은, 그래서 right에 s가 안 붙었잖아요. 그치? 썸의 짝꿍은요. others에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고 뒤에 동사가 give잖아요. 그치? 단수 취급하여 아니라 복수형이 나오는 others가 맞는 겁니다. 그래서 썸의 짝꿍, others 이렇게 찾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노트북에다 쓰고,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쓰기를 포기하고 있구나. 그래서 이 give up이 지금 복수형을 받은 거라서, 동사죠. 그래서 이 주어 자리가 이 단수인 other가 아니라 복수형인 others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c 마무리 해볼까요? 자 여기서는요, 우리 이런 write down과 같은 이 동사, 이걸 이어 동사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자 근데 이때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면, 이 입과 같은 혹은 댐과 같은 대명사가 같이 왔을 때, 이 대명사의 위치가 과연 어디 있느냐? 이게 시험에 꼭 나오더라고요. 자 그럼 이 대명사의 위치는 이 끝에 위치를 할까? 혹은 이 이어 동사라 불리는 이 중간에 끼워 넣을까? 이제 요게 항상 시험 포인트인데요. 자 우리는 그 위치가 어디다? 바로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정답은 writing down이 되기 때문에, 자 정답 used, 그리고 others, 그리고 writing down이 되니까, 몇 번이 정답이에요?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어법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